연습생분들이 진짜 너무나 짱이라고 칭찬해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마무리를 잘해서 다 순산이 있겠다. 사실 상대팀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질 것 같아요.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이길 수 있지 않을까? 아 너무 무서워. 이길 수 있지. 친구들이 잘해서. 이길 수 있지. 반동으로 나가는ales 막다! 불편드로 200도 지난달 3단계 슬픔 경기 이따가! 어머니 또! 어머니 또... 앞에 두 팀으로 2부에는 스페이스가 계속 낮아지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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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누수라 에어누나 좀 더 아 진짜 눈 끝까지 진짜 차가워 붐바야 우리ですか? 오늘의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뀔 때까지 살면서 처음으로 기뻐서 울어봤어요 후기 안 하고 끝까지 노력해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멋있어요 보시는 국민 프로듀서님들께서 느끼시는 결과니까 받아들여야죠